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 후보는 기초, 기본 학력 책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개별 맞춤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장 예비 후보는 장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심리, 정서, 사회성 회복을 위해 기초 학력 전담 교사들을 대상별로 더욱 확대하고 초, 중등 수업 협력 강사제를 도입해 개별 맞춤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장학원